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아우디 뉴 A4 2.0 TFSI 카트로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12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46,000km입니다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썬러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보면 스톤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본넷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범퍼 쪽도 볼게요 헤드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킬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앞쪽 킬 보시면 램프 쪽에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6.69로 80%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볼게요 사이드 미러도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문 콕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뒷쪽 킬 도 볼게요 뒷쪽 킬 보시면 뒷쪽 킬 도 약간의 생활기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마쳤고요 6.27로 80%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트렁크도 볼게요 트렁크 내부 보면 깔끔하고요 공간도 넓습니다 측면 볼게요 먼저 2열 뒤쪽 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킬 보시면 림프 쪽에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쪽에 사이드 미러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보조석 앞쪽 킬 보시면 보조석 앞쪽 킬도 림프 쪽에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만 6,702km 확인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보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A16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앞쪽에 하이패스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에 볼게요 썬루프 있고요 썬루프 작동도 잘 되네요 네 센터피셜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합니다 밑에도 볼게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네요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먼저 시트 보도록 할게요 시트 보시면 찍힌 갈라짐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카세트도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수납도 가능하고요 컵홀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이 없이 관리 잘 되고 있고요 냉각수도 접전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먼저 보고 오실게요 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편마음은 없고요 네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음은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도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미션 엔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봤을 때 누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아우디 뉴 A4 2.0 TFSI 쿼트로 모델입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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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